자 그림과 같이 OP가 1이고 OP가 1이다. 반지름이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?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C1이 원점을 지나는 O1이고요.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걸 Q라고 하자. 그니까 X절편 두 개를 찍어놨고요. 이 현이 X축 위에 있겠죠? 그 다음에 A좀 쫙 박네. O, R은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막혀지지 않으니? O, R은 E고요. O, R은 E고요. 여기에 봐. E고, 얘도 지금 X절편이랑 U는 이거를 현이라고 하자. 이때 뭘 걸리냐면 OPQ,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의 합이 최대화되도록 피하는 포사인스 차이가 없으니. 여기 자세히 해주세요.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1이라고 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세타가 나와있는 상황인데 내가 OPQ를 한번 보여 볼게. 삼각형 OPQ. 왜냐하면 지금 S세타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합이잖아요. 맞죠?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을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? 여기 들리니까. 이득면이니까 우리 이득면이면은 기본적으로 문제 풀게 해야되는 게 이 꼭지점에서 뭘 내려야 돼? 수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. 수선 내리면 이 현이 뭐든 문제니까? 그래 이득면 이득면 된단 말이야. 그럼 집과 삼각형 하나 등장이기 때문에 이 하나는 보여져요. 이게 1이고 이 쫙 엘한테 이게 뭐라는 거야? 코사인, 이게 세타야 이게 세타. 코사인 세타 되는 거죠. 그럼 이 밑변은 뭐가 되는 건 거야? 그렇지. 밑변이 이 코사인 세타인 거고요. 그 다음에 높이는 얘라고 할 수 있겠죠?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건데? 그렇지. 높이는 사인 세타 되는 거잖아요. 어패큐 같은 경우는 2개 곱한 다음에 2 나누는 거니까 결국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는 얘기겠네? 자 두번째 삼각형 누구누구 구해야 돼요? O, R, S 구해야 되는 건 거죠? O, R, S 구해야 되는 건 거죠? O, R, S 구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얘가 몇이라 했어? 길이가? 2라고 했고요. 그 다음 여기도 당연히 1이니까. 그럼 또 이름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 거예요? 수선 끌는 거야. 수선 끌는 게 정확하게 이름면 되거든요.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직각삼각형과 이게 2분의 세타 됐거든? 이게 2분의 세타라는 거는 이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야? 2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? 그럼 결론적으로 O, S 길이는 O, S가 4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? 높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? 빨리 얘기해라. 2, S, 2분의 세타다.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두 개 곱해서 2나주자는 거잖아요. 두 개 곱하면 8 어쩌고 있는데 2 남으니까 4, S, 2분의 세타,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네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바꿀 수 있죠? 대각형식으로 바꿀게요. 얘는 2분의 1 사인 2세타라고 할 수 있을 거고. 맞아요.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2 사인 2분의 세타, 코사인 2분의 세타만 대비 보면은 그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. 이 말은 대각이 되는 거니까. 이까지 따라왔어요. 그림이 보이나? 보이나? 대답을 해가 안 보이니까? 자 그럼 S세타는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저거랑 그러면 어떻게 라고? 합이라고? 여기 문제 읽었나? 여기서 뭘 구하래요? 뭘 구하래요? 뭘 구하래요? 코사인 2세타가 될 거고. 얘는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. 그럼 아까처럼 얘 배각공식 쓰셔가지고 참깨랑 배각공식 쓰셔서 코사인으로 고쳐주시면은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. 얘 먼저 써주시면은 이렇게 되겠네요. 맞죠?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최대 체수의 후보예요.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는 애기 때문에. 눈카줄 가실 때 보시면은 인마는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? 1 어 안되네요. 그럼 머리 뭐 써야 돼? 아니요. 그치. 분의 분실 써주시면은 뭐 분의? 딱수공식 씁시다. 뭐 분의? 2분의. 딱수공식이에요. 뭐야? 마이너스? 1. 플루아루트? 1. 3.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0에서 2,8이 4,3. 뭐 1,3포만 이랬기 때문에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2,3은 아마 극소를 반드시 하는 일 거고요. 요 아이라는 얘기를 알 수 있는 거죠. 극사했었다고 고래했으니까. 내가 이제 어떻게 구해야 돼. 이 극단거리 가서 다 말하면 되죠. 지웁시다.